깨잉 김어링 아 근데 어제는 진짜 오늘이랑 다르다 어제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종일 피곤했는데 어제 밥먹고 바로 뻗었어 오늘은 근데 괜찮네 오늘은 좀 올려야지 어제까지 갔나봐 니 맨날 아니라면서 니가 누르는거 같아 아니 비추 저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 비추 자꾸 누가 나인척 한개 눌러나 그래서 내가 한개 더 누른다고 그거 나 아닌척 하려고 어? 나 아닌데 자꾸 그 덧글 단사람 아니야? 비추 눌러놓고 산게 와 지완아 비추 추하다 이러면서 어? 뭐함이야 그거 너무 아깝다 오오오 네이스 내인스 야 이거 주문자결에 탔나본데요? 야 쟤 왜 배려 안쓰냐 근데? 네? 오케이 스위치는 이렇게 풀 써줘야 돼요 따오다가 말살 거리가 안되면 말살이 안 닿아서 오 라이저 딜 뭐야 오우 쉣 아니 야 럼들아 너 뭐하니? 아 너무 아깝다 오오 야야야야 뽀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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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죽여 다 죽여 개새끼 데이스 캐리 보수 그냥 아작을 내놨죠 어어? 분대장님 유러 위험합니다 내가 올때까지 잘 시키고 있어 유럽 뿐만이 아니라 혁꼭도 위험하다 여기 내가 있어야 돼 턱나게 찐다인데 다이아 사티어라고 반대항 물 기계 데스 어피리 못하면 어쩌지? 존나 맞겠지? 다이아 산대에 반대항 꼈어? 나는 반대왕 안하고 학교끼리 다른 학교랑 떴는데 원래 저도 처음에 찐이었는데 나 없이 이제 다른 학교랑 떴더라고 그래서 개밥살 나갔더라고 해서 나 레이팅 2000인데 나 껴서 할래 이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막 그래서 가가지고 내 트위치로 그냥 도구로 버무려줬지 그냥 진짜 대전 95년생 중에 저희 동거랑 대덕구에서 괴물지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진짜로 롤좀 한다 하면은 이거 의자 편하냐고요? 이거 싸거려라 별로 안 편해요 13만원짜리 샀는데 의자 사실거면 비싼거 사세요 그냥 이거 불편해 되게 싼거라서 별로 안 좋은거 같아 아니 의자 13만원이면 싼거지 님들 핸드폰 13만원짜리 싼거잖아요 맞지? 13만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의자 13만원은 싼거 맞아 이게 허리로 들어가는거기 때문에 좋은거 써야돼 뭔 개소리야 무슨 못한게 잘했어요 컴퓨터 하는데 아 근데 거짓말치고 있어 오바하지 마세요 진짜로 게임어떻게 해 흔들리지 마라 이거 안좋다 이거 루시안이 미니언의 큐를 쓴 상태여서 네이스 좋아요 유미쉑 혼자 가다 벌렸죠? 주위버리고 진짜 그냥 보드로 오지 왜 가가지고 와 예전되네 아 뭐하는거지? 뭐 이런 씨발놈이 다 있냐? 난 CS를 왜 처먹고 가는거야 대체 아니 야 스킬샷 진짜 뭐냐 그래도 다 땄네 아 진짜 왜 아무도 안하죠 우리는 아 와 와 와 와 레전드라 132에서 38패? 오우 쉣 뭐야 이 사람 개잘하네 빼앗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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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적당히 알아 진짜로 아 잡아줘 그렇지 됐어 됐어 퀸드 캐리한다 죽여버려 개새끼 적당히 와야지 그냥 좋아요 아 뭐야 그렇지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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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엘리스 감정 실어서 온다 진짜 어? 이새끼 전판 케인인데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네이스 끝났죠 이건 사실 킨드레드 캐리처럼 보이지만 제 캐리에요 엘리스 엄청난 갱을 받아낸 제 캐리입니다 갱 족족 대줬으면 못 이겼어요 cortex 그거 사러 갔다가 사고 나면 더 손해예요 나갔다가 사고당하느니 그 돈으로 기완이 손해라는게 더 이득이구나 야 생각날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칍 엔X 주인X 써 그렇지 네이스 그렇지 아니야 진짜 있어 한남대 거기 남녀 공학이에요 제가 알기로 남녀 공학이야 나 고등학교 때 수업할 때 거기 보이거든? 그래서 막 누나들한테 소리질러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우리 반 다 혼났었어 다 맞았어 그때 창가에 앉는데 다 맞았어 지완아 나 우석인데 오랜만이네 지완 마름내 니 얼굴 보니까 어 우석아 이거 먹어 이 새끼야 우리 반에 우석이란 애 없었다? 영웅아 너 다이아 1위야? 와 진짜 영웅 퇴물 다 됐네 너 진짜 롤이라도 잘했는데 롤도 못 탔네? 풀 1위라고? 야 말 걸지마 와 아 잠깐만 아 눈이 침침해서 공이 안 보였어 아 미안합니다 어쩌라구요 저는 지금 마스터 인데요 씨발 생각보다 딜이 안쎄네 아 끝내버려 어! 버스 고맙지 인데야 내가 킬 더 많다 이건 제 캐리죠 마지막 초극 딜 괴시한 캐리 어깨 아 살짝 억테인 좀 그렇네 미안합니다 저요 오빠 와 진짜 장지환 기생충 마냥 마스터에 붙어있네 죄송한데 저는 숙주에요 숙주 기생충이 아니라 방금 봤잖아 내 쥐샹 다 제거하는거 지환아 나 민준인데 잘나가네 나중에 민준아 내가 아는대중에 민준이가 없다 이름 지어내지마 뭐 나 석중인데야 어디 뭐 중학교 이름이야? 지환아 너 고딩때 짝꿍 다혜인데 그땐 말 못했는데 너 X가 됐어 진짜 어 다혜야 우리 학교 남녀아빤 아니었어 이 X년아 지질래? 여자랑 말 한번 안 섞어봤어요 제가 못 섞어봤어 연쾌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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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해야돼 이거 해 아.. 나쁘지 않은 탑 한단이었어 으 아 남쪽인 가족이랑 보는데 소리 좀 지르지 말아 주세요 흐어어어어어 지금 딸피를 두 개나 줬는데 지금 아 진짜 넘어온다 아 아 아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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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리신이다 쏘나 혼자 잡을 줄 알고 밑에 봤나보다 욕심낸거죠 아니 너무 좋은데요 저거 그렇지 네이스 아 가는 중 와 카이사 10명 잡으면 10명 처치하네 근데 이거 알았어요? 나 어떻게 이 10킬 하면서 몰랐지 이거를 맨날 어지만 먹고 네이스하니까 모르스 저 개돌이야 지금 봐요 지금 캐리하고 있잖아 끝나지 뭐 카이사 이랬거든요 오랜만하니까 재밌네 카이사 오늘은 좀 괜찮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예 알아요 고맙습니다 제대로 보셨네 혹시 어디 프로팀 코치신가 아까 휴대폰 만지자 꺼리더니 이짓거리 준비한거야 뭔소리야 아니에요 어우 어우 씨발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뭐야 쟤 창 다 맞춰 무슨 와 미친새끼네 저거 아 우리 이랩이 안돼 아 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너 뭐해 아 뭐야 거기서 아 이거 카이사 팀이 너무 좋아 우리가 싸우게 아 아 아 저거 잡아야되는데 아 아 다 못잡아 오 네이스 르키가 해주는구나 이르는 아 진짜 도약카 빨리 안하고 뭐해 아 졸라 답답하네 그렇지 버려 버려 도약카 버려 내 도구야 버려 그냥 어 딸만한데 이러면 어 어 어 어 그렇지 네이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 잡냐 저거 아 아 아 씨벨롱 궁 쓰고 올라고 어림도 없다 이 새끼야 아 왜 먹는데 자꾸 씨발 그건 아니잖아 진짜 아 뭐하는데 왜 먹는데 봐도 나라고 아니 시야를 좀 먹으라고요 여기 이런데 어 깜깜하잖아 깜깜하잖아 맵이 존나 좋지 이 소고기 이 소고기 왜 이렇게 질기냐 이 소고기 왜 이렇게 질기냐 가는데 써 와 진짜 레전드네 와 나이스 잘해 캐리 이건 사실 제 캐리에요 왜냐면 이 카이사 피를 깎은거는 이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궁으로 따라가서 다 잡은거죠 여행 흐으으으윽 흐으으으윽 아이 고맙습니다 아우 업데이 너무 창피해 이런거 앞으로 주문하지 마세요 아 이거 보검은 조금 야야야야야 어? 나 뭐하냐 아 나 이 잘못 썼어 아 깔끔했다 너무 달아 네이스 아직 갱 왔다고 광고를 하는구나 카이사야 하하하 걸렸어요 그렇지 야 이것도 따자 어우 쉣 아 내가 너무 다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아 니코가 너무 푸는데 라인전 끝날 때까지 CS 다 먹으면 10만원 하나라도 놓치면 실패 너무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는 좀 봐주지 야 소라카 바로 버리는데 그냥 왜 왜 실패야 안 놓쳤어 하나도 뭔 소리야 방금 먹고 들어간 건데 그렇지 네이스 정글로 따면 너무 좋죠 이거 한 콤보 돌 일 많아 있어 지금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저건 뭐야 캠 뭐냐 잠시만 러브 캠브라냐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햇빛 때문에 햇빛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니면 혹시 내가 원딜의 신이 된 걸 수도 깨달음을 얻은거죠 5시에 손 넘은 사람 임 좀 해주세요 5시에 손 넘은 사람이요? 5시는 그냥 10캐리어인데요 지금 공격을 넓은 사람 임 좀 해주세요 uing 무릉 버스 갑니다 그렇지 네이스 아 내가 오늘 그냥 마스터 구간 그냥 바텀 다 아작 내 놓는구만 아 저 위캔 또 아저께 또 죽네 어우 너무 느려 야 저거 왜 이렇게 짧아요 어? 캐리 으아아아 으아 아 오늘 잘 되네 이게 나지 어제는 컨디션 너무 안 좋았어 진짜로 음 리울루다가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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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으아아ю 으 이렇게 으윽 으윽